오늘 또 저희와 함께 토크를 하실 분은 반갑습니다. 라비입니다. 조심하세요. 진짜 터셈 무료. 내가 아직도 조스러워 보여. 야 너 뭐하는 새끼야? 12살 차이 나는 애인 괜찮은지? 터치킨! 벤닷킨! 터치킨! 진짜 마음을 말해주세요. 20살? 완전 킹받더라. 오빠 어쩔티비. 근데 귀여울 수도. 오임할 때마다 따라 나오는 친구 애인. 친구 애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애인이랑 둘만 보내면. 뺏길까 봐 친구 같아요. 사랑받지 못해서. 떨받고. 빡치고. 미친 놈이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럼 시바 어느 정도는 맞춰 춤을 춰죠? 폭풍을 뛰어서 토론에 박해달리님. 차례차례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신나게 박해달리님에서 토크를 하실 분은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할까요? 본인이 하셨죠? 아 네 반갑습니다. 라비입니다. 가수고요. 회사 운영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구 2이잖아요. 네. 어 그러면 라비가 형이네. 아 형이네 진짜? 한 살이 형이네 한 살이 형이네. 제가 형이고 오빠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지가 본인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터세부려요. 장관 아니야 장관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돈 많은 사람 좀 무서워가지고. 영의 리치. 영의 리치 맞아. 우리 거 봤죠? 네 저는 원래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토론하고 서로 의견 다른데 계속 좁혀가고 하는 거 재밌어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러운 프로예요? 아니면 어떤 프로예요? 이거요? 네. 너무 좋죠. 아 진짜? 금방 끝났던데? 아 맞아 맞아. 같이 찍어봐? 하루에 두 개씩 찍지 않아요? 맞아 맞아 맞아. 목걸이도 굉장히 좀 멋있는 거고. 예예. 요즘 진주 목걸이 유행이잖아요. 지가. 아 진짜? 어 이거 해보실래요? 가져 다음에? 뭘 가져. 어 예쁘다. 이쁘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우 자기의 귀 속 폼이 있다. 어 살짝 있다잉? 어 살짝. 어 깎인다. 청초카 느낌으로 약간 주...주술사 느낌 야 나 그 생각은 너 굴독 스피커 귀여워. 귀여워요. 어 괜찮은데? 얼마예요? 이거 유대를 가도 상관없죠? QVK 가자! 주지스님 같네 정말 주지스님 같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12살 차이 나는 애인 괜찮은지. 나는 이거는 괜찮다고 봐. 왜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세호 형이 결혼할 수가 없어. 연애를 할 수도 없고! 아니 왜! 맞지? 몰라. 나는 사실은 솔직히! 솔직히! 나 이거 꼬맹이 한 거 알지? 내가 지금 왕은 된다고 해야 하는 거야? 엄청난 선택의 기록에 서 있는데 사실은 12살 이상 차이가 나면 나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정말? 왜냐면 나는 사실은 나이 차이가 뭔가 중요하겠다고 하지만 너무 어리면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12살은 너무 어리다? 너무 안 어리잖아요. 형 29면 괜찮은 거 같은데? 내가 사실은 이런 거 같아. 괜히 욕먹을까 봐 겁나서 이런 것도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욕먹을까 봐 그런 거 같은데? 오케이! 욕먹어도 된다면 만나고 싶어. 연락 주시기 바라고! 형 연락 주세요 를 해! 연락 주세요. 적극적인 대신 보라고 하면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위에도 위에는 안 괜찮아요? 근데 또 나한테 연상으로도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내고 저는 근데 사실 사람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로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럼 몇 살까지 괜찮아요? 나도 나 지금 올해 몇 살이지? 서른이요. 서른? 근데 스무살? 아 스무살? 어디야? 아 나우시다구나. 아 근데 또 인생 2회차처럼 사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 어 그러게 있어요. 아 그냥 막 이 정도 같다. 어린데도 막 되게 성숙하고 나비 오빠 오빠 하는 일 나 다 이해하고 막 뭐하고 그 대신 뭐 일주일에 나 한 번만 안 봐주면 그때는 킹밧슈 막 이런 얘기. 킹밧슈? 오빠 왜 연락 안 돼요? 어 완전 킹밧더라슈 막 이런 거. 성숙한데 언어가 어리구나. 어어 성숙해. 마인드는 성숙해. 근데 귀여울 수도? 그래. 귀여울 수도? 아 그러면 우리 곽진주 씨는? 곽진주! 곽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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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저는 그녀만 괜찮다면 몇 살인 거야 그럼? 스물둘? 아니요 저 서른하니까 아 저 스물하나? 근데 스무살은 정도였고 스물하나는 괜찮아요. 뭐가 다른데? 아 뭔가 이렇게 성인이 된 그런 경계가 성인이 딱 되자마자 저라는 사람을 처음 만날 테니까 그 친구한테 나이트메어를 안기기가 싫은 건가요? 나이트메어? 스무살의 한 분을 거치시고 아아 만나보고 제가 20대 초반은 보통 외모만 보더라고요. 아아 아무런 친구들도 많은데?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충분히 매력 있어. 매력은 20대 중간부터 알더라고요. 저도 선호하진 않는데 그녀만 괜찮다면 조금 방식이 다르네요. 그녀만 괜찮다면 대화를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위로는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우리가 다노하다. 저 40대는 안 돼요. 그럼 자비는 스무살인 스무살 어린 사람은 어때요? 절대 싫어요. 연하 싫어? 절대 싫어요. 또 연상이 좋아? 연상이 좋은데 어... 연상... 아니 연상이 좋은데 모르겠어요. 자비야 엄마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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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들아 아니 우리 일해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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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놀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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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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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하는 거야? 아니 형 형 눈빛이 조금 이상한데 왜 형님이 막 이렇게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오빠 왜 방금 껴요? 방금 껴나면 속네요. 너 오늘 왜 핑크 입고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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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였어 다였어. 제가 잘 위로해드릴게요. 다였어. 가벼워. 근데 그거는 진짜 우리가 일에 집중해야지 안 돼요. 이제 내년 되면 12살 하면 서른이거든요. 서른이면 그냥 완벽한 성인이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는 거. 그렇죠. 근데 또 주변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 너가 어린 나이가 아닌데 너무 어린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시선들도 있기 때문에 아니 가능하다는 거지 너무 좋은 사람인데 29살? 뭐 괜찮다라는 거지 29살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잖아 오빠가. 아 그렇지 그렇지. 고맙다. 야 호들아. 호들아 근데 마이크 너무 목조세 된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랬어 그랬어? 지금 계속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 아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 좀 잠시만요. 여기만 하면 돼. 만약에 풍자가 이걸 찌부라고 여기다 닦아 있으면 진짜 천재인 거야. 아! 진짜? 아니예요. 아니예요. 근데 만약에 둘이 서른하나라면 남자 스물하나 절대 안 만나지. 난 못 만나지. 난 진짜 절대 안 만나지. 그치 절대 안 만나지. 근데 나는 이게 오밤에도 말이 통하고 안 통하고가 아니라 내가 너무 이모 같아 보여가지고 싫어. 같이 살리면 어우 요즘에 유행하는 옷 입고 막 되게 힙하게 나왔는데 나는 되게 무슨 학부모처럼 입고 나오고 나 그런 생각들 거 같아.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못 만나. 얘는 나랑 다니면서 행복할 거 이런 아줌마 다니면서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당연히 남자친구니까 챙겨줄 수 있는데 뭔가 아들 챙겨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를 못 만나지.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되지. 나는 언제 한 번 느껴지냐면 내가 미용실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연하였는데 머리를 자르는데 나한테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나한테 언니한테 남자친구한테 들어갔는데 그런 게 싫어다. 그럼 차라리 연상이나 난 연상이라 그럼 연상은 몇 살까지 오케이? 뭐 열 살 좋게. 진짜? 근데 새우 한 나이 새우 한 나이 만원 하나. 만원 하나. 괜찮지. 오빠까지는 괜찮을 거 같은데? 오빠까지 괜찮을 거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사람 아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이런다 또 진짜 할 것 같아 오빠. 근데 그런 거는 만약에 나이가 마흔 넷이야 근데 누가 봐도 한 서른여섯으로 그건 괜찮지? 약간 공유 오빠 공유 씨 위에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은데? 그건 상관없지 그렇다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상대방 얼굴이 셨는지 안 셨는지 보는 거 아니야. 액면가 근데 저는 열다섯 살 때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려도 성숙해 보이고 실제로 성숙할 수 있다. 저는 근데 너무 어리면 아 근데 아무리 서른 살 같아 보여도 상대방이? 그러니까 스무 살인데 서른 살 같다고요? 아 아니야 아 그래도 아니야 20살이면 나이가 21살부터 21살부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안 만났는데 21살을 20살이면 그냥 나이 듣고 안 만날 정도? 오 진짜? 사실은 내가 요즘에 촬영을 하다 보면 작가님들 만나잖아요 아 그러면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혹시 호칭을 뭐 선배님 선배님 아니 오빠라고 해도 돼 작가님 몇 살인데 저 24살입니다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편하고 사람이 좋으면 오빠라고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저 대학교 다닐 때도 한 살 차이 후배인데도 다른 사람한테 오빠라고 저한테 선배라고 아 사람마다 괜찮아요 귀여워서 괜찮을 거 같아 맞아 근데 이게 사람 차이 이게 기억이 있어 기억이 있어 아니 이건 어떻게 해 라비씨가 만났어요 만났어 형을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높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제가 누굴 누굴 만났어요? 아니 어떤 이상 친구를 만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근데 오빠 저 사실은 나이 속였어요 아 오빠가 너무 어린 친구 싫어할까 봐 나이 속였는데 저 사실은 라비씨가 서른여섯 됐을 때 저 뭐 스물하납니다 오빠 미안해요 아니 근데 언제야? 언제 그랬대? 이게 제일 궁금해 이게 제일 궁금해 아니 그니까 오빠 다른 시선이네 나도 살고 있을 때는 한 1년 만나고 와 그거는 괜찮지 1년이면 이미 마음이 많이 갔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괜찮아요 사람이 나 약간 좀 진지하게 얘기할 거 같아 너 그러면 지금 몇 살이라는 거야? 너 지금? 오빠 제가 23살이야 야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도덕적으로도 약간 요즘에 세상에 보는 잣대가 있는데 물론 23살이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코게 해나야 이렇게 난 오히려 난 오히려 난 오히려 난 오히려 오히려 좋아 난 오히려 야 고개 나야 해 다 풀렸어 어 난 오히려 또 풀렸어 또 풀렸어 또 풀렸어 또 풀렸어 진미나 이때는 같이 흥미로 줘요 또 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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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우져 아니 그렇게 속였는데 진짜 우리가 도덕적으로 미성년자만 아니면 완전 상관없다고 봐 근데 저는 그럴 거 같아요 그거 들으면 그럼 혹시 다른 건 못 오겠어 왜냐면 큰 거짓말을 쓰니까 다른 거짓말도 쉽게 하는 친구일 수 있잖아요 조형사 조형사 근데 갑자기 용기내서 얘기했는데 혹시 너 나이 크게 해놔야 크게 해놔야 하고 근데 또 못 오겠어 아쉽잖아 또 못 오겠어 근데 왜 코빅이에요? 아니 왜 공개 코빅이를 해 여기서 저 개그맨 후배 아닌데 개그맨 후배가 아니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프로입니다 아니 나는 이게 싫어 12살 차이가 나면 날 가르칠 거 같아 잠깐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야 너는 어려서 몰라 이런 것들 나도 이러면 못 만나 오빠가 많이 해봤잖아 오빠가 그 상황을 알잖아 나도 만나면 안 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그게 싫다는 거지 나는 뭐 내가 내 PR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 뭐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그런 얘기를 잘 하는 스타일 아니야 뭘 경험해봐 계속해서 계속해서 형 둘 동안을 안 했다고 뭐라 그랬으면서 아니 나는 정확히 형의 행동을 보고 가비가 말한 걸 알고 계셔서 이거를 씻으시려고 그러니까 형 이거 하지마 그리고 방송 왼쪽으로 얘기하면 좀 적어 그거 안 돼 너무 안 듣겠다 적어야지 근데 여인생의 나이 차이에서 기분 나쁜 건 뭐야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 중에 제일 기분 나쁜 거 근데 이게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이런 건 너무 좋아 근데 거기서 무시라는 게 계속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내가 우리 아빠 그리고 우리 엄마하고 무슨 얘기할 때 가끔씩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반성하시는 거 같은데? 적어 지금 적어야 돼요 그럼 나는 여기서 그냥 갑자기 궁금한 게 라비 씨는 연애 스타일이 어때요? 저는 뭐 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아 진짜? 너 그런 스타일이야? 저는 뭐 다 괜찮아요 그냥 일만 열심히 할 거 같지 않아요? 왠지? 되게 무심할 거 같아요 그러면 데이트를 며칠날 데이트하기로 했어 그러면 라비 씨가 다 이걸 계획적으로 짜는 편이에요? 아니면 야외 친구가 하자는 대로 가는 편이에요? 짜기를 원하면 짜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너 나 좋아하긴 하니? 이 얘기 들어 관심 있어 나한테 그러면 그러겠지 아니 뭐 좋아하는 거 같기도 하고 뭐 어느 순간도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네가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게 좋아요 그러면 뭐 미리 뭐 맛집 리스트나 이런 것도 잘 챙기는 편이에요 맛집 리스트를 원하면 챙기고 주체가 맞춤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저라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거기에 제가 아니 저는 매니저가 아니야? 매니저 우리가 이런 친구를 러브 수발러라고 그러세요 러브 수발러 러브 수발러 데이트 스타일 자체가 그냥 수발러? 수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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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하는 친구들 그러면 준빈이는 데이트가 내일 모레야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딱 일단은 카톡 하면서 뭐 저한테 다 체크한 다음에 제가 다 데이트 다 짜놓고 ORG 다 네 네 그러면서 마지막 엔딩 그림은 그녀가 나오지 않는 걸로 같이 다 데이트니까 이미 사귀고 있는 상태 제가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사랑 표현도 많이 하고 진짜 많이 사랑해줍니다 제가 뭐야 어디 보면서 간이는 어떤 스타일의 데이트가 좋아? 아 나는 그래도 남자가 좀 계획을 하고 나와서 예약을 어디를 하고 하는 게 좀 더 대접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비교해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만났던 남자친구가 오빤데 너무너무 잘 하더래 맛집이나 이런 데나 어디 가자 와 누가 갔던 유명한 레스토랑 딱 한 거야 근데 너무 좋긴 한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처음이 아닌 거 같은 느낌 아 그건 모난 거야 모난 거야 아니 모난 걸 수도 있지만 너무 이제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아 그럼 심아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 맞잖아 그럼 나 나한테 욕을 해 근데 몬한 게 아닌데 야 분명히 아는 명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아는 명이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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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잡았는데 손톱으로 여기까지 들어갔어 손톱이 여기까지 들어갔어 오죽하면 낀 게 빠졌어 나는 사실은 이런 것도 어려운 거 같아 예를 들면 이성과에 밥 먹으러 갈 때 식당을 한 여섯 분 뒤에 정도 리스트를 딱 보내 내가 찾아내 고르게끔 여기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아 진짜 너무 짜증나 멋있다 멋있다 야 콜라 주세요 귀여웠잖아 귀엽잖아요 나 근데 귀여울 거 같아 아마 콜라 주세요 그러면 연애를 좀 할 줄 아는 거고 못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야 저 돼지 불백집 예약해놨서 가자 그러면 그걸 왜 그러니까 잠깐만 나 불백 좋아하지 않았어? 너 괜히 불백 좋아해 보고 있는데 심히 거는 거지 이거는 뭐야 야 야 야標 par 괜찮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내가 보면 컴다운 컴다운하자마자 아 이게 아까 연장선인데 열 두살 때 차이가 나면 이게 입맛도 다르다 그럼 깨리누 아니야, 그럼. 바로 이거네. 왜냐면, 오빠 마카롱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갑자기. 아니야. 가고 와 먹으러 가고. 새우는 만약에 이렇게 디저트 먹으러 가면 전통 차집 가서 약과를 드셔야 돼요. 치아 때문에 모나카 같은 거 부드러워져. 목차에다가 모나카 같은 거. 양대이나. 야, 모나카 뭐야! 아니 진짜 누가 옛날 어디서 그랬는데 나이 차이가 연상해도 상관없어 했는데 오빠 고담께 앨범 좀 보여주면 안 돼, 너 이거.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경우도 있지, 그런 경우도 있지. 흑백 사실이더래, 그러면 이게. 갑자기 생각난다. 나 예전에 나이 차이던 남자친구분이 영화 집에서 보자고 그래가지고 한국 기대하고 왔는데 마누만큼 얘기해 봤어. 그래, 이게 취향 차이가 아니라 타이판이야. 좋은 영화야, 결국 마누라를 안 죽여. 결국에는 마누라를 죽기 위해서 암살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영화인데. 습관하면 안 돼요. 94년 보이냐. 야, 이 정도는 습관해도 돼.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인데 이제. 보려고 하시다가. 그리고 노래, 형 그것도 있어. 음악 차이.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러 갔는데 노래가 난 요즘에 뭐 비유에 문득 이런 거 생각해. 네가 좋았어. 배가 고파세요? 배가 고파서. 잘 모르는 것도 없냐. 못든 네 생각. 난 알죠, 문득 듣고. 무조건 김광석 형님. 오,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연구. 너는 우리 지적거. 그게 틀렸다. 오케이. 그런 걸 해야지. 라비 씨 소속 가수 노래 말고 그냥 이렇게 데이트할 때 트는 리스트. 저는 뭐 틀자는 거 틀고. 되게 마쳐준다. 엄청 마쳐준다. 이 정도면 그냥 껍데기 아니야. 요즘 행복하세요? 아침식이야, 아침식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수동적이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봐야죠, 어떤가 급하게 입을 씻네, 또 어쨌든 간에 내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잖아 근데 갑자기 다른 걸 얘기해버리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근데 나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하고 싶은 거 말고 그냥 삐져요, 말하면 또 왜? 왜? 아, 이거는 좀 별로라고, 그러지 않나? 아, 근데 난 그거 별로고, 나 그거 좀 오늘 피곤해 근데 네가 말을 해서 말했는데? 싫어, 근데 나 오는데 그거 하게 돼 그래도 이거 하면 안 돼? 어? 이거 하면 안 돼, 그래도 그거 하고 싶어? 어, 알겠어, 뭐 하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러면 나는 이상하게 즉흥적인 게 좋아 나도 그런 거 좋아, 즉흥적인 거 좋아 발길 닿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비행기까지, 비행기까지 대답대로 사고 비행기? 내일 저랑 여행 가실래요? 어디? 여행 여행 어디로? 해외여행 내일? 네, 그냥 어, 나도 다른 주제 한 번 더 해봅시다 네 네 아까 나왔던 거 뭐 있었죠? 아, 근데 이것도 웃기다 모임할 때마다 따라 나오는 친구 애인 얘기 하나만 하냐? 너 오지 마! 아, 맞다, 친구 애인 달고 온 사람들 있잖아 어, 근데 나는 사실 그 애인이 너무 잘 마시면 좋을 거 같아 아, 셋이서 이제 어, 근데 내 친구 꼭 모임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야, 왜 안 나왔어? 라고 할 정도로 오면 분위기를 너무 잘 띄우시는 거 아, 친구인 아예 어 근데 반면 그런 친구도 있지? 몇 시에 갔고 와 아, 그치 몇 시에 갔고 와 근데 우리 여자끼리 가평 놀러 가기로 했어 근데 내가 친구를 같이 가도 돼? 이건 아니지 아,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모든 모임은 아니지 아, 중빈이가 지금 이야기에 잘 공감을 못 하는 거 같은데 아니, 저는 저는 근데 애인이랑 항상 둘만 보내요 아, 그렇게 뺏길까 봐 네? 뺏길까 봐 친구한테 그게? 그게 의연 중에 있나 봐요 아무튼 저는 친구를 소개시킨 적 거의 없어요, 친구를 항상 둘이서만 만나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건 뭐야? 근데 남자친구가 이 시간이 되면 항상 마지막에 데려와줘야 되는 그 공주과지 뭐 그거는 아, 그래? 공주과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아니죠 공주과를 좋아해요 아, 네가 뭔들 뭔들 저 털털한 사람이 오히려 별로더라고요 뭔들 진주 찼다구의 왕자인 척하고 있어 그니까 왕자님인 척하지 않아요 공주과지니까 좀 더 좋아해주는 느낌들고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아, 너한테 막 앙탈 부리고 이거 해줘 찡찡대 이런 사람 너무 좋아하고 아, 집착하고 반면에 털털하고 이런 사람 보면 아, 얘 나 안 좋아하나? 이제 막 의심, 계속 의심되고 얘들 그러니까 극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네 뜨거운 연애 그런데 또 뭔가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느끼시는구나 네, 뜨거운 사람한테 너 일하는데 막 전화해서 아니야! 막 이런 거 아, 일한다고 했잖아 아, 하면서 은근히 치워 아, 싫어! 졸업하다! 누구랑 있는데? 아니, 나 일한다고 했잖아 아, 일한다고 했잖아 아, 싫어! 나 목소리보는 거야 아, 나 좀 이해해줘 그러면 옆에 켜놓아 스피커드폰으로 켜놔 알겠어 엑소지면서 알겠다 그래 들어보고 좋아 나도 재미없는 지적멜로 같다 약간 준빈이는 이제 그런 친구 좋아하는구나 약간 조용하게 전화하면 네, 오빠 아니, 아니 집에 있어요 아니, 아니 준빈이 뭐냐면 그냥 얘는 그냥 자기한테 미처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확 소리만 들어도 막 뭐 이런 거 좋아, 좋아 죽을라는 사람 좋아해요 어 그럼 제가 좋아, 추워요. 사랑받는 느낌.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사람. 아니 그 혹시 뭐 왜 이렇게 사랑받는 걸 원해요? 사랑받지 못해서. 난 사실 칭찬에 대한 거는 좀 있어. 제가 방금 속마음 뭔지 알아? 야 너 뭐하는 새끼야? 원래 이거를 왜 그렇게 형 왜 풀라 그러냐고 그걸. 아니 진짜 표정이 저 언제부터 그렇게 병신같았어요. 내가 이런 느낌이었어 사실. 뭐 다른 얘기지만 어때? 다른 스타일은 내가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거에요. 난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더 편해요.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해주는 걸 좋아해요. 훨씬 더 좋아요. 나도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게 더 좋은데. 어때요? 저를 더 좋아해주는 거. 저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더 좋아하지.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솔직히 그건 뭐야. 우리는 그냥 두부를 좋아했는데 넌 쥐도 뭐야.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좋아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좋아해주면 좋겠지. 넌 너무 극악이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근데 시두부가 한 번 빠지면 헤어나가지고 다가가긴 했는데 시두부가 다가가긴 했는데 처음에도 처음에도 어 뭐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시두부가 맞지? 진짜 포장치 잘하신다. 역시 롤모델이에요. 쩌놔. 시두부 쩌놔. 시두부 쩌놔. 시두부 쩌놔. 중국요리. 내가 좋아하는 게 나중에 헤어졌을 때 편하지 않나? 그게 더 어렵지 않아? 근데 나 갑자기 생각든 건데 바퀴 달린 입에서 말조심해야 된다. 왜요? 나중에 뭔가 썸남이 생기고 썸녀가 생기잖아. 바퀴 달린 입에서 얘기한 걸 얘기를 해. 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 데이터가 보이는 거니까 나는 상관없지 나도. 나는 상관없지. 그때 뭐 바퀴 달린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니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바퀴 진짜 컨셉이죠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제가 다 대본이 있어 이러죠. 대본이 없어? 뭐예요? 대본이 없어. 대본이 없어. 대본이 없어 지금. 대본이 없는데. 우리가 포럼 주제만 있지. 항상 하는 말 이제. 방송을 좀 방송을 봐주세요. 방망 봐? 재밌다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프로그램 하나 그렇게 죽이나? 제가 죽는 거 봐 났잖아요. 사실 뭐 물어보면 그래요. 아니 아니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고 지금도 새로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제가 녹화 끝났는데 소감만 먼저 한 번. 너무 재밌었습니다. 받을 건 받아야죠 이제. 목걸이요? 주셔야죠. 기분 나쁘네요. 좋다 뺏는 느낌에. 네 해줄까요? 저기 그냥 돌려봐 주시면. 아 죄송합니다. 안 빠지는데 그냥 가지 마세요. 아 뺐어요 또? 영광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토커가 아닌가라는.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분 있어요? 어 추천이요? 어 본인 회사? 어... 물어볼게요. 보통 하면 추천! 하고 가시면 돼 그냥. 아 그 조심성이. 야 이게 근데 웃기다 마인드가. 신료 마인드가. 제가 또 웃겨요. 아 좋습니다. 다음에 한 번 기회 되면 또 찾아두시고. 네 재밌고 좋습니다. 저희 오늘 즐거웠습니다. 잘하셨어. 잘 들어갑시다. 오늘은 게스트가 없네요. 섭외가 안 됐구나. 아 근데 오늘 좋았어요. 오빠 염색하기도 하고. 아 고맙습니다. 너무 잘생겼어. 아 진짜? 어떤 음냐? 세호 형이? 남자로 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볼까요? 어 이거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돼. 이것도 필통. 아 진짜요? 사실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약간 부끄러우니까. 개미난 거래요. 다시 한 번 사귀고 있으면 사귀받고 싶은데. 이 새끼 왜 이래? 왜 질투해? 나에게 다가온 품자가 너무나 큰 선물이야. 그럼 나만 참 대잖아. 이건 뭐야? 사랑의 스튜디오네. 왜? 아니 품자가. 나 어려워. 우리 madre constitutional을ers요.